통신기술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우리 만약 모든 통신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? 기지국 없이도 통신할 수 있는 나만의 이동기지국 바로 로리2입니다. 로리2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성, 문자통신은 물론 위치 전송과 지도를 확인할 수 있어 통신이 불가능한 곳 어디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로리2는 전용 앱인 히말라야톡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와 자유롭게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샤우트 기능을 이용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이전 모델에서는 불가능했던 음성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. 또한 위치공유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이머전시 기능은 개월지 15km 이내에 있는 로리2 사용자에게 긴급 후 메시지를 보내 먼 거리까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조난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. 로리2는 태양광 충전 기능과 함께 야외에서 충전이 필요한 스마트폰의 보조배터리 기능 방진, 방소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떤 악천후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로리2 지금 로리2를 만나보세요.